강병현 다시 Q.J 피터슨이 잡았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쏩니다 피터슨 림을 갈라버리는 석점이 나왔습니다 해외 터픽감이었을 것 같은데 Q.J 피터슨 플루터션 상대 반칙까지 들고 있는 Q.J 피터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장은 피터슨 선수가 183cm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? 지금 뭐 이어주기는 로드, 송교창, 이현민 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길게 패스 피터슨! 원핸더쿨 자 이현민 선수가 지금 슛을 너무 느리게 쐈죠 스피드를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6점 차 다시 뺏어내고 있는 피터슨 바운너머 상황 이번엔 이재도가 해결했습니다 석공계를 모두 성공시켜 나가는 Q.J 피터슨 자 오늘 KCC는 턴오버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 턴오버가 6개, KCC는 3개였었는데요 피터슨의 가로채기 이후에 어시스트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진 감사합니다.